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통계학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카운팅하는 테크닉으로 순열과 조합을 배웠죠. 카운팅하는 테크닉이 필요한 게 확률을 계산하려면 전체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또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카운팅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확률과 또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실에 들어가서 우리 렉처노트죠. 렉처노트에 들어가서 학습하도록 하죠. 이 통계학과 확률의 시작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은 제가 미리 준비해놨으니까 관심인 분들은 보시고 보통 분들은 우리 실습실 렉처노트 내용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이 실습실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작은 확률, 확률 중에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경험한 이 알파고에서 바둑알을 다음에 어디에 놓는 것이 승률을 높여갈 것인가를 활용할 때 이 몬테칼로 메소드가 적용되었었는데 그 알파고 속의 수학에 대해서는 제가 원고를 수학 공간에 쓴 게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 오늘은 확률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화해서 나타낸 것으로 이 확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카르다노에 의해서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 샘플링, 그리고 알파고의 경우 몬테칼로 메소드를 사용하였는데 여러 번 반복을 통해 표본 공간에서의 추출을 통한 모의 실험을 진행하여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근사적으로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파고는 바둑판에 어떤 위치에 바둑을 놨을 때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지를 계산한 후에 다음 바둑다를 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실제 우리가 코드, 파이썬 기반의 세이지 코드와 알코드를 활용하여 실제 저희가 이렇게 랜덤하게 랜덤하게 주사위를 던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골라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실제 모의 실험을 동전을 5천 개 던져서 모의 실험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실험들을 이번 시간에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2차 시에서는 랜덤 베리어블, 확률 변수, 표본 공간의 모든 표본에 대하여 어떤 실수값을 대응시키는 그런 확률 변수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것이고 이 확률 변수 중에는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릴 거고 이제 이어서 확률 분포, 확률 불포를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xi에 대한 한 확률 f of x1 또 xn에 대한 확률 f of xn 이 확률들을 다 더하면 1이 된다는 것을 알 거고 이 확률 변수의 성질들 그리고 이러한 확률에 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구체화한 확률론의 개척자로 불리우는 야곱 베르누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확률 분포를 소개할 것입니다. 확률 분포. 확률 분포는 정규 분포, 이항 분포 등 많이 들어왔던 것인데요. 이 확률 분포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확률 질량 함수, probability mass function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기댓값과 분산 표준 편차 등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것입니다.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댓값 분산 표준 편차는 이렇게 디스크릿하게 나타나고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댓값 분산 표준 편차는 적분을 이용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실제로 구하는 명령어들을 소개할 거고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들을 주고 데이터들의 기댓값 분산 표준 편차들을 바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렇다고 연속 확률 변수의 기댓값 분산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이 적분을 이용해서 표현되죠. 그리고 이 기댓값 분산의 성질들에 대해서 소개할 것이고 그리고 실제 실습들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실제 이렇게 세이지 코드로 분산을 구하고 x의 분산, y의 분산을 구하고 그리고 기댓값 표준 편차들을 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기대해 주십시오.